뉴턴과 아인슈타인 중 과학사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인류에 더 크게 공헌한 사람은 누구인가? 2005년 영국의 런던 왕립학회 소속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 과반수가 아이장 뉴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뉴턴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확립한 과학의 선구자인데요. 현대 과학 이론들은 그의 업적 위에 쌓아 올려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천재 물리학자이자 세계 3대 수학자로 불리는 그가 지구 종말을 계산하는 데 일평생을 바쳤으며 이미 오래전 최후의 날을 계산해 놓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세계사를 통틀어 특정 날짜에 지구가 종말할 것이라고 주장한 종교와 인물은 수없이 많았다. 그들은 대부분 막연한 믿음만 강요할 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뉴턴은 다르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수학의 기초에 지구 종말 이론을 완성했다. 뉴턴의 종말론은 예언이나 전설이 아니라 공식에 가깝습니다. 그가 1680년부터 1704년까지 작성한 노트를 보면 풀이 과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구약성서의 27번째 책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 유한계시록에 동일한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숫자들이 심판의 날, 즉 종말을 암시한다고 여겼으며 숫자와 관련된 성서의 내용을 토대로 7가지 요점을 정리하였죠. 이렇게 여러 전제를 세워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수학자들이 난제를 풀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그는 예언서에 나오는 숫자, 문자, 단어를 수식화하여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한 뒤 이것으로 시작점이 되는 연도를 추정, 그로부터 2,300주야 후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은 멸망의 해는 2060년을 가리키고 있었죠. 1704년, 뉴턴은 이러한 내용들을 한데 모아 다니엘의 예언과 유한 게시록에 관한 평론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년에 걸쳐 작성된 연구 기록 중 일부로 사람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록이 더 있을 거라고 추정했는데요. 이런 추정은 2020년 12월 9일 세계적인 경매회사 소더비에 뉴턴의 종말 연구노트가 출품되면서 사실로 밝혀졌죠. 뉴턴은 성경 속에 숨겨진 암호를 풀고 종말의 시기를 알아내려 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현대에도 근접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수준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턴은 고대 이집트의 모든 기술이 집적된 피라미드에 인류의 미래가 암호화되어 담겨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피라미드 코드를 풀면 인류 종말의 시간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1680년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뉴턴의 연구노트는 총 3페이지에 걸쳐 피라미드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뉴턴이 주목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실측 단위 신성한 큐빗인데요. 큐빗은 미터, 센티미터처럼 길이를 재는 단위로 이집트인들은 이 큐빗을 이용해 거대한 피라미드를 정밀하게 건설할 수 있었죠. 뉴턴은 고대 이집트의 큐빗이 신약성서에 언급되는 큐빗과 같은 단위이며 고대 유대인들에 의해 이집트로 전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대인들이 단위를 사용해 지구의 둘레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건축물의 규모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파악할 정도로 고도의 문명을 이뤘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추론은 성서의 내용을 수치화해 종말 시점을 계산하려는 뉴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자 접점이었습니다. 뉴턴은 이와 같은 고대 문헌 기록들을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계산법을 만들어 이론을 체계화하였는데요.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린 그는 마침내 인류 종말의 시점을 연도 단위까지 특정해내는 데 성공해냈던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뉴턴의 계산법을 재현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연구 내용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 데다가 공개된 노트조차 불에 타 일부 내용이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설사 기록이 온전히 전해진다고 해도 지구 종말 계산법에는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가 종말과 피라미드 연구에 빠져 있었던 때는 라이벌이었던 로버트 훅에게 비판을 받은 이후로 학계를 떠나 은거 생활을 하던 때였죠. 혹자는 종말이라는 비과학적인 어감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으나 뉴턴이 완성한 대부분의 이론은 실제적이고 정확했다. 뉴턴이 언급한 종말은 지구상의 마지막 인류가 사망하는 최후의 날을 뜻한다. 이는 1973년 MIT가 만든 1세대 AI 월드원이 내놓은 예언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당시 월드원은 2020년을 기점으로 자연 자원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극적으로 저하될 것이며 2040년쯤에는 우리가 누리는 문명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고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이자 성소의 내용을 탐구한 신학자이기도 했던 아이장 뉴턴. 그가 내놓은 마지막 이론 역시 먼 훗날, 실현을 앞두고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기묘한 밤